오늘의 DMI 오늘은 배급판 어몽어스를 한다 참가자들은 김계정, 김블루, 연다, 유키드, 메드킷님으로 모두 캐릭터를 꽈찌쭈로 설정한 뒤 시청자들 사이에 들어가 UI를 끄고 서로를 찾아 죽이면 된다 참고로 김계정은 개잘한다 그럼 즐겁! 오늘 라스트 맨슨님 그거 또 한 응급 컨텐츠? 전부 다 캐릭터까지 똑같게 하자 꽈찌쭈, 민머리 다 김계정님이야 그렇지 다 김계정님이야 김계정님 보고 계신가요? 빨리 오세요 아하! 헬로! 와! 계정님이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정님 커스터마이저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찌쭈 일타강사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커스터마이저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번째 있는 찌쭈 그리고 가장 어두운 초콜릿 버전으로 선택하시면 완벽한 찌쭈가 완성됩니다 초면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초면부터 아주 신사적이게 대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사적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요새 이렇게 딴 게임을 많이 하시죠? 신사자입니다 메드킹 나가있어 그래서 무슨 게임을 아 어머머스 너무 재밌네요 아 어머머스 배급판 어머머스 하고 있다길래 제가 랭큼 들어왔죠 잘 찾아오셨네 근데 세 분은 다 초민이세요? 그럼 계정님이랑? 아니 나 계정님이랑 게임 해봤는데 예전에 한 판 해봤습니다 나는 초면인 것 같은데 네 나머지 분들이랑은 다 초면이에요 메드킹님이랑도 이렇게 음성으로 대화하는 건 처음이죠 아 그런가요? 네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티가 들어와 있는 이곳이 클럽이에요 대박 여기로 네 계정님 클럽 안 가신지 얼마 되셨죠? 저는 태어나서 클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서민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발언이군요 원래 불가당하시죠? 보통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총각파티 가지 않나? 죄송한데 제 옆에 지금 와이프가 있거든요 그.. 아아 아아 어 이거 근데 연단님 생긴 게 찌쭈가 아닌데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아 아 짜찌쭈네 아니 지금 시갬도 길렀는데? 면두기 좀 싸들여야 될 거 같은데? 어 그렇네 나 이거 왜 저장이 안 되지? 네 네번째 있는 찌쭈 얼굴 네 완벽한 이상적인 찌쭈가 완성됩니다 어 좋아 오늘 좋아 역시부터 누군지 모르겠어 자 민증 가세요 민증 가세요 여기 수염 나신 분은 민증 안 주셔도 될 거 같은데요? 어 이거 지금 UI 끄면 되나요? 버튼을 눌렀고요 어 아 여기 분위기가 그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온라인에서 이런 걸 좀 즐겨줘야지 이번 게임의 이름은 김계정을 잡아라 어 이거 누가 자꾸 프라이팬으로 제 뒤통수 후리고 있거든요 이거 데미지 안 들어오는 거 맞죠? 정신적인 데미지는 너무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 지금 프라이팬에 맞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찾아 봅시다 자 말하는 순간 애들 다 프라이팬으로 후려 패고 있죠? 아 이 사람인 거 같은데 이라고 생각하면 맞을까? 그럼 맞는다고? 어? 뭐야? 자 이제 슬슬 3초 뒤에 총 한 번씩 쏠까요? 하나 둘 셋 둘 셋 와 너무 가까웠는데? 누구지? 그러니까 너무 가까웠는데? 뭐야? 연동 어떻게 알았냐고 어 뭐야? 어 UI가 잠깐 켜졌어 저 방금 전에 UI가 잠깐 켜졌었는데 진짜 맹세코 절대 안 봤거든요? 아잇 믿지 믿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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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약에 제가 봤으면은 3대가 탈모 걸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미 탈모? 이제 슬슬 한 번 각자 선광탄 한 번씩 던지는 거 어떨까요? 뭐야 미쳤다 얘네들 행위예술하고 있어 어? 선광 쏘면 됩니까? 하나 둘 셋 던져 너무 가까웠는데? 아니 나 들었는데 방금 방금 제 옆에서 너무 딸깍거렸거든요 누구죠? 용서 안 합니다 진짜 어 뭐야 어 어디쯤? 어 어디쯤? 어 어디쯤? 와 2층에 바텐더 3명 다 마주보고 있었어요 지금 아 사람들도 하고 그게 다 같이 있거든요 어어 와 종소리가 나는 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연달한 개정니 1대1 하하 맞天롱 rzy기로는 도망 가야돼 지금 두 분 되게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싹을 방해하지 마라 진짜로 했어 어? 누군 아냐? oda 잠깐만 누가 쏜거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네 소 말이 없잖아! 이게 무슨일이야 에잇! 야! 맞어? 와 탄 없어 우와 탄 다 쏬네? 이건 에랑겔이 에현 혹시 개념님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뭐죠? 제가 좋아하는 무기가 배그에 총이 뭐있죠? 총이 뭐 있냐구요? 그 따발총 좋아합니다 따발... 따발이란 하자나요? 오랜만에 들었어요 따바이청 보통 그 따바총이라는 게 우지나 그런 거 옛날에 했을 때 난 따바총을 해야해 왠지 형이 나랑 공룡병이ologie 저요? 저는 개정인 라이드를 알아요 하지만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컨셉을 위해서 오케이 어떤 컨셉인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지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허긴 우지로 갑니다 오케이 단어 가지세요 총기 스킨도 없으시네 클린 그 자체 원래 실력자가 스킨 같은 거 안 껴요 페이커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2층까지 밖에 없구나 여기 너무 좁네 싸늘하다 어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겄네 자 일단 화재 대피해서 1층으로 내려오세요 다들 2층은 지금 불지옥 그 자체입니다 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사람이 있어 야 근데 진짜 심리전 개쩐다 진짜 개쩐다 야 1층 1층 이게 확실히 엔딩 잠구를 앞을 맞으면서까지 아 창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구나 아 계속 기다렸네 문 앞에 끝까지 앉아가지고 보고 있던 사람 봤어요 오 김블루 누구일 거 같아 혹시 연단이? 난 죽었어 아까 저분은 불타 죽었어요 누구 살아있지? 지금 블루님 유키드님 개정님 많이 살아왔는데 단발 한번만 땅에 쏴야 그럼 3 2 1 뭐야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죽였어야 했는데 오 내가 봤을 때 이거 개정님 많이 봐주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봤거든 분명히 어 보면 봤거든 저요? 제가 봤어요? 뭐 야 아 아 사람이 죽었어 뭐야 이 중의 하나는 진짜다 아 일단 목교를 부어줬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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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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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내 파염병 맞았거든. 아까 불부터 하고 아까. 오케이 리방 리방. 막판 막판. 근데 이거 그럼 아까 블루님이 저 계속 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 문 앞에 조준하고 있을 때? 어? 문 앞에 조준하고 있던 사람이 김계정 님이었음? 얘 바로 그게 바로 쩝니다. 이라 왜지? 얘가 그 창문으로 빠져나가서 1층으로 다시 들어왔거든. 아 나 거기 창문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언제 나오나. 얘 수뇌보처럼 기다리기만 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보고 있었는데. 시민분들. 적절한 시민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포스터분은 저기 도로로 나오세요. 저 확실히 좀 봐주시겠어요? 이거 임포스터가 되면 딱 티가 납니다. 우리 같은 임포스터라 닉네임이 보이거든요. 아이디가 빨간 걸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구아 하이. 혹시 오머고스는 안 하시나요? 이따가 오머고스 할 거 2판 끝나고. 몇 시간 남아? 이따가 콜 좀 부탁드려요. 오케이. 배그는 안 하시고? 배그 하나가 왔어요. 개정님 안녕하세요. 개정님이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인사했는데 씹혀가지고 지금 시무룩해져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아 다행이다. 자매 분이랑 그거 서타 치는 거 재밌게 봤거든요. 아 진짜요? 몇 번 더 해야겠다. 이따가 제가 모가지 삐뚤어 드릴게요. 임포스터로. 이렇게 오머고스 얘기만 하고 가셨어. 자 갑니다.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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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딴. 벌써? 안돼. 벌써 끝났어 지금? 살아남은 사람. 결론 메디킷 예정님. 저 찾고 싶으시면은 옷 아예 안 입은 그냥 순수 찌쭈 찾으시면 돼요. 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원래 본체 그대로 갑니다. 저는. 내가 벗고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막. 뭐지? 승리자니까. 미미. 아이 그런 더러운 짓 안 합니다. 누가 웃었는데 재밌는 거 있나 보다. 꿀잼 보시나 보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와. 어 뭐야? 나 지금 소리. 어? 같이 있다는 소리인데 너무 웃었어. 지금 한 5미터 거리에서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 아 진짜요? 여러분 유튜버들 따라오면 안 돼요. 과연 그게 유튜버일까요? 뭐라고? 과연 방금 뒷부를 따라가면서 숨졌을까요? 열이 중개진이. 좆소리 좆소리. 와 다들 구경하러 가는 거 봐. 야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주 재밌어. esque. 으흠. 바쁜. 하하. 뭐지 뭐지? 바피. 하하. 하하. 야! 위퀴! 아, 쉿! 이거 중계진이 살짝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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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떡해... 아, 다치면 하지마... 어? 죽어! 아우! 아우! 여러분들 오늘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어머머스카 아니고 배틀그라운드! 3연승! 와 medium은 이미 있었네 최종보스 김개정을 이길 수 없었다 앞으로 4분은 이런 숨기 관련 콘텐츠 하실거면 살짝 연습을 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도전 중 10 вод ok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읍 뜨님이 유후읍 폴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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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